자 그러면 뉴스 3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하죠. 역시 삼성전자 어제 한 3%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얼마 만입니까 이게. 또 3% 가까이 올랐군요. 3%. 그런데 역시 외국인이 돌아와서 그렇다곤 하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좀 이따 삼성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외국인이 샀다는 얘기는 우리 기관이나 개인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싸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패대기 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매수 규모가 좀 작더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사도 예를 들면 산다 그러면 물건을 막 주면 등폭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겠지. 그런데 사자 들어와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 7만 5천 원에 못 팔아 뭐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천억 정도 산 건데 거의 3% 가까이 오른다는 게 그런 가격대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팔고 싶은 그런 가격대가 아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어제 8월의 마지막 날 증시가 아침에 좀 우울했잖아요. 미국 나스닥 사상 최고지 쳤는데 꽤 많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왜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쫙 그래서 저도 어제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제 제가 삼성전자 수원 무선사업본부로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점심시간에 줌으로 이제 사후에서 한 건지 한 3천 분 정도가 강의를 들으셔서 뭐 이런저런 이제 재테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래서 주주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직원들이 할 수 있나요. 내가 폴더업을 그렇게 했는데 폴더업을 기념품으로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더라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는데 이제 차 안에서 삼성전자가 막 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미사한테도 박병창 부장한테도 또 누굽니까 저 이다솔 부장한테도 다 확인하셨구나. 왜냐하면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분들한테 삼성전자 왜 그래 한동안 답이 없어. 그게 모른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도. 각자 내가 한 번 읽어줄까. 이제 각자 그것도 재밌더라고. 나름의 분석이. 나름의 분석. 어제 삼성전자가 왜 오릅니까 스팟으로 내가 이제 문자를 날렸더니 어떤 분은 뭐. 실명 공개로 갑니까 아니면 익명으로 갑니까 실명 공개가 더 재미있겠지. 좋습니다. 그렇죠. 재미있죠 당연히. 재미있지 이런 거. 이런 게 맛있잖아. 어떻게 이다솔부터 갑니까 박병창은 이제 박병창 부장은 이렇게 좀 있으면 오는데 애플 아이폰 13 폴더블 판매 예상박 대박 증설 이거 같은데요. 이렇게 나왔고요. 염승환 이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박병창 부장은 폴더블. 네. 폴더블. 염의사는. 염의사는 뉴스로는 이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네요. 오늘 2천억 이상은 매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시 47분에 보낸 건데 그 뉴스를 어테치시킨 게 애플 퀄컬 추월한다. 스마트폰 두뇌 삼성 엑시노스의 반격 이 뉴스를 이제 어테치하고 두 번째 뉴스를 어테치한 게 삼성전자 키 파운드리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 최대 20% 인상. 그러더니 이제 이거 같이 좀 모잘랐다고 생각했나 봐. 염의사는. MSCI 지수 정기 변경 종료되는 날이라 외국인 매도가 이제 멈췄다는 얘기도 있네요. 한국 비중 축소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팔다가 오늘 끝낸 걸로 보아서는 MSCI 지수 장기 변경에 따른 매도가 끝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확실히 꽉 차네요. 염의사는 반도체와 수급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영업에 바쁜 분들이 짧게 하네. 이다솔 부장은 선물 매수하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매수 중 한국시장 쇼초놓은 거 일부 커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 수급. 그렇죠. 이제 쇼초놓은 거 이제 8월 마지막 날 커버하니까 삼성전자를 샀어야 된다. 삼성전자의 개별 호재로 보기보다는 이다솔 부장 입장은 이제 한국시장의 숏 플레이어들을 포지션 정리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거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1조 1,700억 원 원치를 외국인이 샀어요.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뭐 사실 지금까지 판 거 생각하면 8월 한 달 내내 8조 이상을 팔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기준으로 1조 1,700억 원이라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올해 들어서 3월 11일 날 1조 7,100억을 산 바가 있고요. 1월 8일 날 1조 6,500억. 그걸로 따지면 연간으로 따지면 어제가 세 번째로 많이 산 날이긴 해요. 물론 올해 들어서 판 거 생각하면 저거 뭐 조족 치열인데 어쨌든 8월 말일 날 이렇게 샀다라는 게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3,200선 코앞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됐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삼성전자를 파는 거냐 코리아 주식을 파는 거냐 아니면 코리아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냐 이거 가지고도 몇 주 얘기했는데 어쨌든 다시 환율이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1,160원 밑으로. 그런데 만약에 말씀해 주신 세 분의 분석이 있잖아요. 약간 다르잖아요. 폴더블 그다음에 반도체 혹은 수급이나 아니면 쇼포지션. 그런데 만약에 1, 2번 두 분의 말씀이 맞으면 삼성전자 앞으로도 더 잘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쇼포지션 정리면 이거는 그냥 이랬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우선 8월 말이라는 어떤 이벤트 날짜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쇼포지션을 쳐놓은 거 그렇게 해서 다 커버가 되겠어요? 한 번에는 안 된다. 안 되죠. 공매가 엄청 쳤죠. 이것도 역시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일 한국거래소 보면 이제 어제 거래소가 55.08% 1.75%인데 체감으로는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죠. 왜냐하면 오전장에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3199.27 거의 3200포인트죠. 그래서 어쨌든 전날까지 이번 달 들어서 7조 3795억 원을 순매도해서 저점이 3060포인트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3060에서 3200포인트까지 그냥 바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수 측면에서도 빈집 터리가 좀 있었다 이런 거고 어제 이제 오정태 이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사야 돼요? 정부랑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많이 빠진 거 사세요. 네. 맞아요. 그 한마디를 계속 했죠. 그래서 잠깐 나오고 보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 3%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른. 그런데 초대형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사세요. 그 얘기는 지금 국면에서는 싸게 안 주는 국면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 그런 해석으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낙폭이 과대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3614억을 샀고 카카오를 1531억을 샀고 네이버 1070억 sk하이닉스도 11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2100원에서 2.82%가 올랐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더 올랐어요. 2.90% 네이버가 2.5% 카카오가 2.3%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 거면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배팅하게 들어온 건데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다 2% 올랐다는 건 바이코리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 포지션에 관련된 수급이 작용한 거 아니냐. 왜 하필 8월 말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난 20일 날 장중 1180원을 돌파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0일 만에 이것도 한 20원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비교적 정상적인 범위 내로 돌아왔는데 삼성전자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실 거예요.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20조 팔았거든요. 20조. 올 들어서만. 그런데 어제 3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3천억을 샀는데 3% 오른 거죠. 그거는 글쎄 워낙에 바닷권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삼성전자를 거래하는 분이 있다면 익절 손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유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건 그냥 모으는 주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공교롭게 어제 삼성전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증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젊은 분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분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판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쟁긴다는 거죠. 10만 전자 갈 때까지는 안 판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그런 건 아니고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인생과의 생활습관도 잘 안 파는 거예요. 안 내다버리고. 그런 매수세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가격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외국인은 워낙 물량이 많죠. 50%를 외국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던져도 그냥 단가도 워낙 낮으니까 굉장히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는데 외국인이 사자가 들어올 때 개인은 그렇게 못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이 그런 거를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극명하게 개인의 어떤 매도의 어떤 소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주식이 하락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9월 장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랜드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아직도 7만 원대니까요. 9만 원대 사실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8월 마지막 날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을 하게 돼서 앞으로의 전망과 관계없이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안 팔아신다는 분들이 많이네요. 제팅창에. 저도 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가. 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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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S는 여기잖아요. UBS가 S&P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해서 내년 말에 5천 찍는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들 또 아이비들도 사실 전반적으로 커머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 좀 강점들이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거죠. 그런데 UBS는 이제 스위스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고액 자산가들 웰스 매니지먼트 이런 데 굉장히 강점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스위스라는 데가 이제 큰 돈 그리고 좀 비밀스러운 돈들을 안전하게 보자. 스위스 은행 계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UBS죠. 가장 큰 은행이니까. 그래서 UBS 하면 저는 이제 딱 이미지가 부자들 생각을 가장 잘 아는 그런 글로벌 은행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이제 cio입니다. 글로벌 자산. UBS 글로벌 자산 운영에 cio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마크 해펠레라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스탠다드 포스 S&P 500 지수가 5천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전망치보다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4천5백을 넘어섰잖아요. S&P가.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보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S&P 지수의 강세는 기업들의 호실적이 뒷받침된 거다. 그런데 이 호실적이라는 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느낄 때는 S&P 내에 무려 85%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실적 존내가 아니라 좋은 실적을 예상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뛰어넘는 그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앞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로는 S&P 전체 기업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90%까지 폭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간한 외풍 또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침해할 수 없는 이익의 신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다. 의미 있고 내용이 있는 상승세라는 거죠. 서프라이즈 폭도 평균 내면 17% 정도입니다. 그것도 하나 또 기억해놨군요. 그래서 또 해펠레 cio가 또 한 가지 이제 내년에 5천 포인트 간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fad의 신중한 긴축. 이번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같은 게 상징적인 거죠. 신중하다는 거예요. 케어풀리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은 이어질 것이라는 센티멘탈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2천 명 나온다. 또 미국에서 하루에 평균 10만 명이 입원한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그게 작년 이맘때나 작년 봄에 나왔으면 장이 폭 나가는 죄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면역이 생긴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것이지만 배드 뉴스에 대한 면역 이 생긴 거죠. 그 배드 뉴스에 대한 면역이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뭔가 개선될 일이 더 많지 더 악화될 일이 더 많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투자자들의 센티멘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이유예요. 나름대로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외에도 걱정 해야 될 얘기도 있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뉴스느냐. 미국의 집값 얘기 저희가 종종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1년 사이에 평균 19% 이게 좀 충격적인 숫자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ubs에서 나온 아주 좋은 전망에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 이래도 그런 전망 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분석 수치가 나온 건데 예를 들면 s&p 콜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웰즐리 대학의 칼 케이스라는 교수하고 로버트 실러 예일대학 교수잖아요. 노벨상 받은 분 아닙니까. 이분 두 명에서 이제 연구원들과 함께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 이게 미국 내에서 가장 시세를 잘 반영하는 주택가격 지수라고 봐. 우리도 뭐 kb 지수도 있고 감정원 지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게 맞냐 뭐 그러지만 미국에서도 이게 가장 정평이 있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1988년부터 이 지수 산출을 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올랐어요. 6월 달이. 올해 6월이요. 네. 1988년이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세요.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 때 보다도 월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이. 그게 19%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가 많이 올랐나 이렇게 보면 에리저나주의 피닉스. 아시죠. 에리저나주가 사막이잖아요. 피닉스라는 도시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29.3%가 올랐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덥지만 피닉스라는 데가 또 이제 그늘에 가면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에 아주 기후가 좋고 그래서 사실은 피닉스에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간다고. 너무 드라이하니까 바짝 마른다니까 습하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관절염 류마체스 알코인은 어르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간다. 거기에는 비가 안 오는군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벤처기업 같은 데들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 캘리포니아의 샌디아고가 27% 이상 올랐고요. 샌디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워낙 환경이 좋으니까. 원래는 군항 이죠 샌디아고가. 그런데 워싱턴의 시애틀 여기 뭐 아시잖아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나게 올랐죠. 25%.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21.9 플로리다 템파 21.5 텍사스 델라스 21.3 플로리다 마이애미 20.1. 우리가 주요 20개 거점 도시 중에 시카고를 제외하면 다 20%씩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뉴욕 LA는 없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뉴욕 LA 이런 곳 넘버원 넘버트 잖아요. 시카고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 뉴욕 LA 하면 이제 다운타운 을 연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좁고 편한. 이제는 이 코로나19가 만든 게 조금 트랩 이게 뭐 어차피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서버 보니까 교회 지역의 너른 집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생겨요. 그런 가격 그런 집들이 오른다는 거예요. 다운타운의 아파트가 오르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게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도심지 아파트를 피해서 거점 도시와 인접한 교회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도시 주변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맨하탄보다는 조금 가면 있는 롱아일랜드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이런 데들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금 이가 2.87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낮은 그런 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페드의 어떤 진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페드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2008년에 쓰라린 기억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집값을 통제 못해서 그게 버블 터지고 그래서 미국이 위기로 갔던. 그래서 그냥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일회적이야. 그건 뭐 병목 현상 해결되면 신차 나오면 그거 깨갱일 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주택가격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집값이 오르면 연동해서 바로 100% 연동되는 게 뭐죠 렌트비죠. 우리나라는 그게 월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고 전세를 저리로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들면 타격이 있긴 있지만 그 타격을 한 번 대출받고 조금 이연시킬 수 있는 버퍼가 있어요. 전세가. 그런데 미국은 달달이 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저인근 근로자들의 그 예를 보면 페이청을 15일에 한 번씩 받거든요. 받으면 그중에 30% 40%는 월세로 딱 떼고 그다음에 핸드폰비 떼고 가스비 떼고 그거 가지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의 금융정책을 하는 연준의 수장들 입장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얘기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낙관만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상품이나 제품의 상승하고 집값의 상승 이건 폭등이죠. 20%라는 건. 그럼으로 인해서 렌트비가 올라가는 실질 거주비의 상승이 경제에 주는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주는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뉴스로 설명해봤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현대차랑 애플 손잡는 거 빨리 팩트체크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단독이에요. 단독. 저희가 좀 알아놓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픽을 할까 하다가 단독에 쓰라림이 있잖아. 여러 번 있었죠. 단독을 저희가 또 3%에서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려고. 제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잘aime. 네. 감사합니다.